요 하이 형 올백 올백 찍었다며 돌리형 어 나 서버 최초 올백 올백에 대하리 근데 그 돌리형 그것도 하드리스 타잖아 그 님들 왜? 저 부캐 갈래 갈게요 날씨만 알게 됐는데 화면 타고 안 깔아놔가지고 이거를 지현아 근데 좀 실망스럽다 나는 솔직히 님들 하길래 저 오늘 안 할게요 아니 나는 로아 저볼게요 이 말 할 줄 알았는데 아니 각수하고 똑같잖아 솔직히 돈 쓰는 거 쓸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돼 근데 CX잖아 캐릭터가 야 우리 그거 하자 우리 돈 앞으로 가자 뭐? 시기가 좀 과해 우리 이제 산악의 방향성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이미 카멘 때 이후로 바꾼 거 아니에요? 이제 건강하게 건강하게 게임을 즐기자고 나는 물질 이건 좀 조금 지지해 나는 올해는 조금 난 물질 보듬고 싶다 가장 최근에 돈 쓴 게 저 새끼 때문에 품백 찍은 거였는데 내 탓이야? 그럼 CX 네가 긁어가지고 난 CX 알아 있잖아 CX 안 하지 CX하고 CX는 또 뭐야 왜가 안 만들었어? 120X로 막 물질야 그래도 가호가 있지 우리가 아니 가호 없어 나는 이제 아니 너는 포르쉐라 깡통 옵션으로 달군 거야 뭐가 다는 거야 지금 너 지금까지는 군장검살 존나하고 진짜 보석은 보석은 미심이 좋지 않군요 아 근데 이번에 진짜 뭘 얼마나 써야 되는 거야 아 근데 보석 맞추려면 진짜 돈 엄청 깨질 거 같은데 나 이번에 슈모잇 주면은 나 인파 또 키울라고 인파 나이스 해야될 것 같아 그래 아니 우리 이제 후발대 하자 그냥 아니 후발대 할 거면 CX 게임 접어 그냥 안 해 아 저 형 얼어도 저거 각성기 보고도 저게 돈 100개로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RPG 후발대 할 거면 왜 하는데 도대체 근데 그건 그래 방송인이 RPG 후발대 할 거면 안 하는 게 그래 물질야 보석은 사자 근데 이제 나는 그 생각을 해 열화 정도는 맞추고 공격은 조금 타격받아야 되지 않나 그치겠지 그거 그거는 그건 적당히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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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딱 주력기 주력기 뭐로 들면 이제 다 버켓 차스 딱 하는 거고 아 주적기면 명호는 저 새끼 또 버스트만 들고 올 거구나 그럴까? 그러면 내가 너무 흥분했지 방금 그래 이게 맞지 이게 맞지 내가 주력기 7개인데 배맛는 짱용 하나만 박으면 되나? 아 저케들 싹 다 보석 벗겨가지고 합쳐버려야겠다 야 근데 호시야 너 어떡하냐 이제 너 이제 엘라 그러면 3개 3개 해야지 3개 해야 되는 거야? 우와 아니 근데 무기 강화할 거 생각하면 살만해 내가 쌀 캐면서 저형 기준으로 한 달에 골드 얼마 걸린나 계산해봤거든 6캐릭 숫자 다 빼면 192만 골로 나오던데 한 달에 와 제법 나온다 그래도 골이 형도 다 빼면 그렇게 나오잖아 어 맞기는 해 나도 그 정도 됩니까 저 형도 캐릭은 맞 나 그거 좀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시간 3일까지 베이오머스께서 할 거 맞지? 아 뭐 잠깐 휴식기가 필요하다? 왜냐면 진짜 그냥 골드 원툴이잖아 그것도 맞기는 해 차라리 시간 되는 상태에 비하면 모여서 게임이나 하자 아 그게 낫겠네 나도 요즘 다른 게임도 하고 싶어가지고 한 달째 마크하고 있느라 아 진짜 마크해서 전쟁만 하고 있다 보니까 정신 나가겠어 난 그렇게 단체 패럴드 하는 거 같아 그니까 아 근데 계승 나오면 또 방어고 또 25강 가려야 돼? 나는 옆구리 이제 옆성장보다 그래도 위로 올라가는 게 좋네 막 초월하고 엘릭스하고 그거 안 하게 하려고 이제 구조 좀 바꾸려고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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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뭔가 식이 적기기는 했어 뭔가 나쁘지 않게 바뀐 것 같긴 한데 은근 접은 사람 많아가지고 복귀 유저 잡기는 좋긴 해 명훈이는 메이플 에테르넬 전보이 가야지 아고이놀이터 전설 풀셈 맞추는 중 야 그 ㅅㅂ 야 떠먹여주는 거잖아 이 ㅅㅂ 뭘 맞춰 아 근데 메이플 11월에 귓칼 그거 하던데? 아니 근데 귓칼은 좀 부럽네 근데 진짜 귓칼 아니 위쳐 말고 다른 거 없나? 난 위쳐 말고 다른 거 로아 이번에 역대급 나오잖아 뭐? 어? 로아 표현보 역대급이라고 하지 않았어? 아 동서남도 동서남도 크로스 로아도 좀 십덕으로 안 해주나? 로아 뭐 프리랜 이런 거 안 나오나? 어? 프리랜 좋다 프리랜 좋다 나 용사 인매를 해줘 형 그러면 대머리 돼 안 돼 젊은 젊은 인 근데 뭔가 로아는 이게 그래픽이 그런 십덕 콜라보가 안 어울리긴 한다 아니 파워레인저랑 울트라맨 해줘 그건 좋다 어 그건 좋다 좋다 오히려 좋은데? 그건 좀 어울릴지도 그리고 그거 해줘야 우리 또 롯버트 형님들 좋아하신다고 아 근데 이번에 둘 다 미친 수직으로 나와 아니 뭐 다 또 다 맞춰야지 장진구는 새로 나오잖아 칠흑 세트 업그레이드 안 오는 거지 근원 세트 내가 그때 로아원 보면서 아 깜짝놨다 이거 집 팔고 명운이 집에 자리 남으면 거기서 내가 청소 이런 거 좀 해주면서 같이 기생해야겠다 이 얘기를 했다 뭔 소리여 명운이 집 팔아야 되는데 이러는 거여 아 씨 마크 때문에 문화생활도 못해 요즘에 형이 올백을 찍은 거잖아 나갈 수가 없어 너무나 맞잖아 아니 근데 좀 많이 빡세긴 해 아니 저기는 1등길드라 빡세긴 해 아니 우리 어쩌다보니 그렇게 됐어 조합이 좀 다 프로 출신해 그래가지고 맞아 나 그 세카이에서는 서포터야 굴리야 어? 왜 혀 좋다 다음에 무슨 안피자 하면 너가 그냥 서포터 하는 거 어떠냐 너 잘해 갑자기? 갑자기? 음.. 뭐지 이 사람이라도 근데 명운이가 돌리는 그러면 명운이한테 빨리는 애야? 나 명운이 메르시야 지금 나 그냥 시X구멍 존나 쫓아다녀야 돼 저 새끼 저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명운이가 양띵언니가 명운이 물소짓 했을 때 화내던데? 명운이 물소짓도 했어?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니 무슨 물소짓도 해 레이드 던전도는 보석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가지라고 막 넘겨줬다고 누구한테? 누구한테? 시X한테 좀 줘봐라 우리한테 끄덕기만 하면 돼 아니 형 로아보석이 아니야 마크 그 인게임템이야 누구한테? 한객님한테 그런 거야? 한객님한테? 아니 아니 그 저 뭐야 민파님? 조명운? 명운아 다 형이 너를 위해 하는 얘기야 너 그러다가 언젠가 엇보로 돌아가 뭘 엇보로 돌아가 엇보로 돌아가 엇보로 돌아는 게 없어요 지금 내가 빨리 얘기만 했냐고 그럼 너한테 투자를 했는데 당연히 니 턴이 와야지 뭐 안 할 색깔이었어 그러면? 삼식이가 진짜 이 새끼 지금 방송 안 직업을 안 하잖아 이 새끼 시청자 됐어 이 새끼 그래서 시청자 명운을 보다가 저기요 저 명운님 저 명청자인데 저 쳐내실 거예요? 충신들은 듣기 싫은 말만 해요 충신 쳐낼 거예요 와 충신 호소 X대네 아니 진짜 돈도 부러뜨리고 그러시면 돼 명운아 근데 지금은 못 부러뜨려 아 지금은 찢어야 돼 아이씨 출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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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식형 부캐로 밴 당했지 스윗이 와서 이렇게 자꾸 호소해 합류적인 의심 합류적인 의심 이거 진짜예요 나 네이버 아이디 많아? 부모님 거 그치 의료보험증 다 외워가지고 회원 가입해놨지 근데 부모님 주민번호 다 알지 않나? 가족들 주민 알지 않아? 나 어렸을 때는 외웠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나도 건보증으로 건보증으로 해요 캐시 충전하려고 캐시 충전 그때 어디다 캐시 충전했는데? 아니 그때 뭐 개댐푸드 바우트 명운이 개댐 진짜 개찌바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 좋은게임 될 때 개댐 갖고와 개찌바를 줄게요 나 잼민이들 낫다 진짜로 도니야 근데 너 근데 악노래서 명운이한테 치잖아 아 근데 명운이 딜 버티는게 나밖에 없어 진짜 지금 아 버튼도르 아닌데 서포트이잖아 딜러로는 안되니까 서포트로 간거 아니야? 아닌데 스킬이 그렇게 떴어 어쩔 수 없이 나도 딜 하고싶었지 아 시계사이 날 헛강해 이렇게 딜러였으면 우리 딜도 주방했을때? 지랄났네 그럼 우리 다음주부터는 좀 잠시 다음주에 그러면은 한 달 쉬고 오자 로아는 로아는 한 달 쉬자 로아 쉬고 우리 이거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봐야되는데 명운이랑 그 악노이 그냥 끝나가지고 아 맞네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은 걔네들은 빼 어쩔 수 없어 명운 돌리 버리고 그래 버려 악노이 버려 다주야 너는 어? 난 왜? 난 1등 아닌데? 설렁 설렁이다 아니야 내가 봤을때 누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 근데 그냥 실력이 설렁임 아니야 아니 한 삼시티 아니 이 ㅆ도마매 갑자기 시비를 가는데 삼시티 총리난사하고있어 지금 삼시티 형 내 집 한번 놀러가게 밥좀 해줄게 우리 형이 지금 마음의 병이 있어요 어 맞다 생각해보니까 삼시티하고 명운이 뭐 어떻게 턱수염 그 했어? 제모? 그럼 금요일날 이번주 주말만 된다고 잠시가 너 정당방이야 주말만 된다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형 마크는 그 뭐야 무조건이야? 아니 개새끼 미치지 이 얘기를 저번주에도 했는데 그럼 내가 너랑 레이저 제모하러 연차스리? 어휴 턱적이 진짜 못말려 레이저 제모도 병가 되나요 병가스리? 아프긴 할거야 형 따끔하잖아 아이씨 미친 놈 명운아 그러면 다음주쯤에는 이제 소식 들어볼 수 있는거지 근데 이거 저번주에 했던 얘기 아니야? 그래서 명운아 예약할거야 직접? 어 예약할게 내가 예약할게 서비시 형 가만히있으면 못맞아 아니 진짜 지난주에 딱 똑같은건데 방금 멘트도 병인은 승리한다 명의 형 인정할게 부계정 아이디 말해줘 해제해줄게 그러면 동수경은 계속하고 있다 그랬었지 나 3번 했으니까 3개월 아니 근데 기계가 확실히 좋긴 한가봐 나 한 번 받았는데 효과 좋던데? 돌리 그럼 진짜 매끈하겠다 못잡아 돌리 형 이제 노가다복 장갑 끼고 잡아야돼 빨짱 끼고 줘 돌리 형 돌리 형 너 돌장 깎아야 되나? 아 진짜 형 소리날 듯 뽀드득 뽀드득 아니 그 악놀일 때 권왕 뭐 먹으려고 그 무슨 올림픽 같은 거 했잖아 그 겉날개 멀리날개에서 그래도 내가 1등 갱신을 한 번 하고 밀려난 건데 그거 졌다고 무슨 마크 조합이라는 소리를 내가 그때 좀 많이 긁혔어 그때 근데 억가가 아니고 그거 진짜 못해서 못 먹은 거잖아 권왕 내가 안 먹은 거지 그럼 먹지 그랬냐 왜 안 먹었대 이 새끼들 그냥 금들거리 미루어 그것만 잡혀 장신을 명훈아 너 채팅창 더러워지겠다 삼식이 또 테러할래 오늘 마크하기만 해 나 방송 끝나면 돌아가면서 뒤졌어 어 덕담 오지게 오겠네 이거 나이스 나이스 끝났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늘 촬영 좋았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 게임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해보 녹화 종료 녹화 종료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알람 설정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아예 그냥 날짜를 좀 조정을 할까 오래 할 것 같으면 그냥 주말로 빼놓는다 그러면 고생해 수고하십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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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